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과 그 생기가 우리 심령에 채워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 소망의 권능과 그 생기가 우리 심령에 채워졌다면 소망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어 내세 소망의 확신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에 소속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베나드 지옥 자식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석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베나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던 무리들이 이단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 이단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 다를 잇자 끝단자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되어진다는 뜻인데 요즘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 확실한 증거를 매스콤을 통하여 사면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바울이란 사람 이분이 예수 그리토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미색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는데 어쩌다 다미색 도상에서 만났을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수업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60년쯤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토의께로만 향하도록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이라 그리토께로 이끌어주는 깨우침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율법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추종자들로 오해를 하고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속 시원히 해드리는 일이라 생각해서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들에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한을 얻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단을 가지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수도인 남의 나라 도시까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더러는 죽이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역사 책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라틴어를 우리말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 발음 그대로 다메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메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체러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부셨고 눈을 감았고 너무나 놀라서 응겹결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불꽃을 두려워 의식하면서 니시우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맨발로 발길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 여러분들이 워크알을 신고 철조망을 밟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군인은 그러나 맨발로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못할 일일 것입니다 철조망을 맨발로 자꾸만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자해하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은 사탄의 일이고 결국은 너에게 고통만 더해질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기도해 줄 것이고 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택하신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각자에게 택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네가 맨발로 가시체를 발길절하는 것은 네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 이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체려는 마귀의 행적을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류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구원하던 성도들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과 한몸으로 간주하시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 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진 존재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입장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와가지고 그가 안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네게 보내셨고 내가 네게 안수할 것인 적 그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사로잡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네가 이제부터 성령의 도구로 성령에 이끌리며 예수 그리토의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세계를 다니며 이방에 빛을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토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니까 일어나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힘쓰라 그 눈에서 고기 비눌 같은 것이 쏟아지고 눈이 다시 전과 같이 훤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에 가가지고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즉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리라 하되이다 이것이 자기의 고백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네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벨리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황실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그 아들 이제 아그리빠 일세의 아들이 다시 아그리빠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북쪽 갈릴리와 사마리아 베네게까지 왕노릇을 하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수단이 좋았던지 왕의 눈에 들게 되고 왕으로부터 이제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방면됩니다 그리고 복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총애를 사도록 수단망복을 가리지 않이하고 신임 얻기에 힘썼고 그는 마침내 AD 예수님 돌아가신지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하여 유대 나라 저 북쪽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52년에 총독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8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아그리빠 일세부의 딸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파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우를 듣거늘 여기 보면 여기 참 그 안되는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루실라라고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아시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유부녀였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였지요 과거에 그런데 이 벨리스가 유대 한 부분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여자를 세 번째 아내로 자기 여자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비참하게 만들고 권력으로 이 여자를 빼앗아가지고 벨리스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공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리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많은 괴로움을 끼친 악한 정치인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그 뒤에 카이사라 지역에 살던 원주민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사이에 서로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진압하기 위하여 이 벨리스 라는 사람이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살상자가 났습니다 많은 죽음을 냈고 또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 학정에 대하여 한가할 수 있는 미끼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네로 황자가 AD 60년에 이 사람을 로마로 송환해가지고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파송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 벨리스 또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일세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벨리스는 그 공주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서 아그리빠 왕과 남매간이 되게 하는 천암 매부지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계속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려 했었지만 뜻밖에도 카이사라 지방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권 다툼의 폭동이 과잉 진압으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살상자가 나게 되므로 로마 제국이 다른 여러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로마로 호출되어 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나라에서도 줄을 잘 서면 정치인들이 아주 수직 출세를 할 수 있다 김대중 씨나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나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또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줄을 잘 서면 그저 수직 상승하는 출세를 할 수 있다 했던 사람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사람들이 포성줄에 묶이고 수갑 채워져서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메스콤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큰 집 골방지킴으로 들어가고 그간에 챙겼던 부정축제가 환수되는 몰수당하는 패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치 편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줄서기를 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출세한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누리고파서 이렇게 권력을 사방으로 얽음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공고히 견고하게 해보려 했었지만 그는 결국 그렇게 무참히 인생을 끝내버리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그리빠 일세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왕으로 역시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정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아주 그냥 혹세무민 하면서 그들의 것을 수탈해서 로마 제국에 더 많이 갖다 받침으로 로마의 제국주의 세력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한복설 담당하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벨리스 총독의 후임자로 와서 2년간 AD 60년에서 62년까지 2년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바울이 증거하는 부활 복음에 대한 내용 그것을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담의 세계에서 살기 등등한 기세를 가지고 담의 세계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명단을 다 가지고 위임받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이단 주모자로 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시원하게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은 그가 원래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에게 상당히 신임을 얻어 카이사위 제국주의 세력 확장에 군수품을 뒷바라지 않은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그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권력을 배경으로 그것이 사도바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동남단에 있는 한국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최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렸을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가 읽는 율법과 귀로 듣는 말씀 즉 가말리엘 선생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식별 구별 구분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원칙이고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그 보는 눈 입으로 나오는 말은 가말리엘의 교육을 통하여 그 율법의 정통한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이 가장 최고의 법으로 알아서 거기에 충실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고 세대반을 죽이는데도 책임자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사울의 의식 기준이 그가 보는 눈과 하는 말 두 발과 두 손이 움직이며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메식도상에서 정면으로 만나실 때에 그에게 자기 백성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괴롭힌 원수 앞잡이인데 원수 괴수인데 그에게 원수 갚으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설정하시고 그를 자기가 자기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자기 생애 남은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쓰시겠다고 본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을 지옥에 집어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회개시켜서 지옥길에 서있는 그를 천국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 나 믿는 사람들 많이 때리고 세대반도 죽이고 이 나쁜 놈하고 그냥 너 지옥가라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원수 중에 원수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수가 아프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을 보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해체려고 가는 그 길목에 서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보므로 나를 알아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을 때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해서 이제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높고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택한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세 소망의 믿음을 가꾸라고 너를 쓰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흘의 손에 있었던 그 다음의 세계에 믿는 사람들의 명단이 죽이러 가다가 그 사람들처럼 보배로운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가치관으로 180도 바뀌어진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지금은 죽이려고 해치려고 그 명단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가 아나니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전날에는 율법의 안경으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전부가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사울의 인생관도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오늘도 꽉 차서 많이 오셨는데 얼마나 될 것인가 왜 도리도리 하게 될까 목자도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영의 소망에 이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배경도 로마 황제를 친구로 삼고 돈도 엄청 벌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큰사람대라고 큰자라고 큰사람대라고 사울이라고 이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쭉 나가보면 그게 이제 육절수부터 시작되는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꿉니다 나는 큰자가 아니라 작은자라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난 가장 부족하고 작은자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를 부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란 말은 작은자라는 뜻이 소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늘 기도하기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본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사명감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훗날 로마에도 가서 나를 증거하게 하려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오던 중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 장로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이 재판자리에 묶여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또 이제 벨리스 라고 하는 총독에게 카이사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 가서 2년 동안 이 벨리스 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일부러 감옥에다 가둬놓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끔 자주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자기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목적은 바울에게서 돈을 얼만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정치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정치하는 데도 출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슨 공천을 받거나 옛날에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다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썩은 정치의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리에 오르면 본전 빼고 여러 배로 이득을 챙겨놔야 다음 또 더 높은 자리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런 식으로 정치가 부패의 일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리스가 물러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자리에 후임자로 와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그게 왔기 때문에 이 벨리스가 자기 천함이란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그 왕에게 더 호감을 얻기 위하여 이제 바울을 왕이 재판해 주라고 이미 바울은 그 전에 이 벨리스가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나쁘게 판결 내릴 것 같았고 또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는 공짜로 호위받으면서 밥도 먹여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자면 돈도 배싹이 많이 들고 끼니도 사 먹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이 경제적으로도 컸었겠는데 이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과 또 이제 그 베스토 총독 그 사람이 이제 교체하는 인수인계 과정인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들에게 재판 받지 않느냐 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재판 받지 않느냐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로마로 가되 백부장을 시켜서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시켜서 군사가 보호하는 가운데 대접 잘 받으면서 배싹 하나도 안 내고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한 푼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며 성교하는 일에 가급적 내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절약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구령 성과를 목적으로 복음의 재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모텔이나 우리나라 말로 여인숙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20불 주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20불이면 2만 2천원쯤 됩니다 지금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공항에서 그저 앉았다 누웠다 밤을 세우고 아침 비행기로 목적지까지 가는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몸에 돈은 얼마간에 있었지만 끼니가 돼도 사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그저 주수도 주고 또 뭐 주지 않겠나 하는 거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주님이 잘 아시는 일이에요 자랑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사도바울이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로마의 복음 전화로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갈 판인데 아그리빠 왕 또 그 매제되는 벨리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총독 또 그거를 대신해서 오게 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도바울이 이제 신문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는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8절부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즉 예수님을 욕하게 하는 말을 하게까지 했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피빡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가던 중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즉 히브리 말로 사우라 사우라 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니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니 발로 서라 내가 니게 나타난 것은 곧 니가 나를 본일 장차 내가 니게 나타날 이래 너로 사완과 정인을 삼으려 하미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데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인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돼 바울아 니가 미쳤도다 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베스도 총독의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의 확신과 부활소망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왕이나 총독들이 지옥 가고 있음이 안타까웠어요 당신이들도 나처럼 꼭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으라고 애타게 일러주는데 여기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아 니가 미쳤구나 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미치광이 벌소리로 취급하는 베스도는 지옥 갔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독함은 못해 왕함은 못해 대통령함은 못해 지옥 가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평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말합니다 28절에 참 불행한 말을 합니다 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합니다 즉 지옥길을 고집하는 가장 불행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거나 구원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간장이 타서 거기 28절에 바울이 가로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죄수처럼 결박당한 것 외에는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 소망 생명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목자가 애타도록 이렇게 너무나 허약해진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기 설교하러 나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힘이 달려요 앉아있기도 힘들겠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설교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 받자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생기로 살고 그래서 내 생활 전폭이 부활의 생기로 살리심을 받자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입체적으로 내 생활 생각말 행동 전폭을 통하여 증거하자 더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 이 아그리빠 왕도 거부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사도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미치광의 벌소리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으니 그가 지옥 갈 것이 뻔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총독하면 못해 왕하면 못해 대통령하면 못해 이 세상은 낙은의 길입니다 언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거두시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411-3104-391-2105-4105-60003253-60002105-60003254-60002205115-60003255-60002255-60002205-60002255-60002105-60002255-60003".